오늘은 잠시 볼에 KNвет 시 Swiss 비밀 비차 반응이 자네 사진 찍는 genere 한 번 더 기다리고 있을게요. 한 번 더 기다리고 있어요. 한 번 더 기다리고 있어요. 우리 세 번째. 우리 세 번째. 근데 세 번째. 세 번째라 했는데. 근데 여군가 봐. 근데 안 되고 딴 지 진짜 오래됐는데. 진짜? 얘는 하이패스인가 없다. 하이패스. 하이패스. 가리비 먹자. 우리 따가서 또 먹자. 응. 가리비랑 이거랑. 하나를 더 해야 될 거 아니야? 존맛이다. 김치가 더 존맛이다. 진짜 만족한 먹어봐. 진짜 맛있는데. 존맛이지? 이게 나무같은거에요? 유자. 말린 유자. 나무. 나무. 맛있다. 왜 내가 잘한다는지 알겠지? 왜 내가 잘한다는지 알겠지? 왜 내가 잘한다는지 알겠지? 왜 내가 잘한다는지 알겠지? 그리고 난 이 테이블이 너무 좋아. 뭔가 카페에서 주문하는 것 같아. 아니 약간. 외국식이야. 아 그래? 한국식 아니잖아. 그렇네. 네. 네. 맛있는 방법을 보여줄게요. 이쪽엔 누른집 원칙도 맞아요. 패널이나 건물을 위에 올려서 주세요. 네. 괜찮아요. 네. 불나는 중. 근데 여기 좀 잘해. 근데 여기 좀 잘해. 일단 요리 잘하네. 오직어. 나의 초. 오직어. 나의 초. 고맙습니다. 저의 초. 받는 거? 이거 지지오진 거? 응. 여기. 여기로 내렸잖아. 오. 귀여운 점. 괜찮으실게. 내 시점 시선이 더 좋아보이네 난 진짜 미치 이상해요 나 이렇게 먹는 사람 최근에 3인 밖에 없어 난 없다 태어나서 처음 볼까 난 없다 태어나서 처음 볼까 이곳은 고생들이 정말 너무 많아 유튜브에서도 안봤고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뒷면을 쌍먹어야지 뭐가 맞는거죠? 유튜브 카메라니까 이 사람들이 별량 조금 태웠어요? 아니 근데 나 진짜 난 양식이 처음 본다 뭔 소린데? 너 이거 아니야? 여러분 이거 진짜 투표 왜이렇게 빨리 마시는데? 소주가 먹고싶었대 난 오늘 소주가 알지 못한거 같애 왜냐면 앞전에 너무 맛있게 들어 아 맛있어 한번 먹어보라 아 그래? 이 생명은 언제 해? 김명 내가 신경을 다 들릴게 이 생명은 나는 내 성격이 생각보다 소형적이라고 생각해 그렇습니다 아 깻잎향이 더 난다 깻잎향이 더 난다 깻잎향이 더 난다 깻잎향이 더 나고 이게 훨씬 더 나네 그냥 똑같은거인데? 네 2차 가는길 2차 가는길 2차 아니고 3차 3차 귀여운 이소민씨의 성냥파리 바라클라바 이건 뭐야? 뒤떨어지는 동기 뒤떨어지고 싶다 2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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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차 2차 4차 2차 4차 2차 4차 그리고 3차 2차 오 오 오 얼굴 데이크가 적은 왕복을 입을 수 없는데 오늘은 아이스크림을 먹기에도 애매한 오랫동안 어이구 아이스크림을 먹다니 주문한 곳이 너무 많아 그 중에는 아이스크림을 먹기에는 아이스크림을 먹기에는 아이스크림을 먹기에는 지금 별로 안 됐어 12시 반인가? 야 여기 너 취비야 누가 얼굴 좀 갖다 대고 있어봐 너 갖다 해볼까? 어디? 취비 어디 말하는 거야? 진짜 우리 몸 많이 먹었다 하구만에 진짜 많이 더 먹어야지 아직 12시 할 수 없나? 집에 가고 싶어 네가 이제 집에 가고 싶어 아니 그게 아니라 계속 먹기만 하니까 뭘 좀 먹으러 가는 이런 느낌이야 저는 노래 하고 왔잖아 아 노래로 소화를 시켰다 아 그걸 안 불렀네 그쵸? 이분식 노래 근데 몇 시까지 이거? 어? 여긴 몇 시까지야? 몰라? 도대체 무슨 그거야 그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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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은 몇 번이나 바뀌는데 100번 바뀐다 100번 바뀐다 주제 있다며 주제 그러면 사람이 보내야 될 때 여기 있나 이거 뭐냐고 이거 화성인 바이러스 그런 데 나가야 되는 거야 이거 왜 가 화성인 바이러스 알지? 여기 미디어에 살짝 와이스크림 받아도 하고 소주소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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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주소독은 정상이지 소주소독 소주소독 hn 소주소독 무슨것만이 케이크 소주소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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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주소 갑니다 카페 가는 길 오늘 불안해주나요? 다야자 어차피 키위세요 근데 하니깐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? 인색도 했을까? 아무것도 안하는데? 오 회색 모자이 이게 어울린다 영혼 없다 동이 대단 하니 이거 넣었어? 아니 아 힘들어 브레이크로 만들고 양경샷 끝 하니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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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구 하니깐 하니깐